아 나 따라다녀야 내가? 일루와 옳지! 아이고 이게 한 대기시죠? 네 자 일루와 낙연이 1, 2, 5입니다 명절같애 근데 진짜로 오늘 이제 홈파티라서 제가 약간 홈파티 룩으로 입고 온 거거든요 연무 영좌야 여기가 오늘 좀 구우시네요 오늘 좋고 열심히 꾸몄어요 오늘 놀러가야겠다 어디 귀여워 귀여워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리아 어머 졸린가봐 얘네 뭐 먹어서 그래요 멘트 F4냐고요? 아 그거 저 클럽가 클럽 못 가요 나 지금 살 쪄서 그런 거야 살 쪄서 임무복 밖에 못 입어 웨이비 술먹은 거야? 웨이비 술먹은 거야? 어머 리아 자는 거 봐 야 살 쪄서 그런다니까 몇 번 물어보는 거야 문체요 원 네? 아 문체요 원 네? 아 문체요 원 문체요 원 문체요 원 문체요 원 근데 주아는 주영이는 안 할래 역시 맞자라리구만 아니야 뽀뽀 어? 어 방송 소리를 왜 뭐야 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우면에 모신다고 진짜 맞은 모텔 아니야 아니 왜 진짜 화장실을 왜 열고 저러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니까 제가 또 그니까 리아 자는 뭐야 리아야? 리아야 편하지 리아 좋아 오늘 의상도 괜찮죠 파티룩이에요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주영게이야 갈궈서 서운했어? 시작도 안 했는데 어쩔 하얀 개는 누가 마취 총숨? 응 얘는 맨날 안겨서 오기래 응 자 어 훔쳐놨다 주영 남자와 광고해라 그러니까 과일 깎아와 그 네? 하려는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일단 그럼 저는 하고 옆으로 와서 앉아 저도요? 어 아 일단 야 이거 크로마켓 다시 갖고 와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혼자 갖고 올 수 있는데 여기 안내려있으면 베에 반지 꺼내라 하핳헤헤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흑 대단한거죠 뭔데? 나도 모르는데 뭐예요? 뭡니까? 저도 모르는데 뭐야? 고백 거절품 몇개요? 뭐야? 진짜 대단해야 할거야 18도 공병 주우러 가야해 그런건 아니고 뭐야? 뭐야? 자 뭐야? 출석 쟤가 내일 먹을 메뉴? 비빔밥 LA갈비 그 깜짝이야 제가 어 다 한다니까 빨리 말해 뭐 다들 오늘 얘 채팅창 개웃겨 아빠가 됩니다 뭐야 도대체 나한테 말도 안해줬는데 지금이 뭔데 맞지 않을까? 지금이 뭔데 맞지 않을까? 지금 말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게 아니 왜냐면 축하받는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가 제일 맞을 것 같아서 뭐 멋있는 년아 말을 해 어 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뭐야? 어 충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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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얘기해야 뭔가 극적이냐 뭐라고 내가 좀 얘기할게 그냥 다른 것 보다도 흠 제가 어쨌건 좀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너무 걱정이 많았고 제 뭐 과거나 제 과거의 어떤 이제 좀 잔재?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서 뭔가 좀 확실해졌을 때 얘기를 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예 저희끼리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랄프 저기 장례식장 아버지 장례식장 이번에 갔다 오면서 거제도를 같이 갔다 왔잖아요 방송을 안 켜고 주영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갔는데 좀 내가 한 번도 그 누구를 만나면서 아까 뭐 이거 비교성 멘트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진짜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주영이를 올려치고 하는 그런게 절대 아니고 내가 그냥 내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여지껏 살면서 지금까지 그 누군가를 만나면서 한 번도 한 번도 여자한테 여자라는 그 성별에게 사실 그 뭐랄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여자라는 성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는 빼고 그 한 번도 그 옆에 있는 이제 여자한테 든든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든든함 네 나는 이런 감정을 내가 사실은 처음 느끼거든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좀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게 상당히 좀 네 결혼 전제로 좀 만나기로 하고 아마 좀 바쁠 거예요 예 이번 이제 제 생일까지만 일단 좀 참고 기다리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결혼 전제로 진짜 만나기로 하고 저희 부모님도 뵀었어요 주영이가 그래서 이런 단계를 천천히 이렇게 좀 밟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제로 저희가 이제 좀 만나고 또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행복한 일이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은 되게 빡세더라고요 준비하는 그 과정 이런 게 일단은 양측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과 또 상견례를 하는 것과 결혼식장을 또 잡는 것과 또 그때 어떤 계획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뭐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어떤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 당사자가 이미 겪고 이미 얘기를 다 마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좀 쑥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결혼 전제로 예 이렇게 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앞에서 좀 공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완벽 사실은 제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제가 미움도 많이 받고 또 저희 팬들한테 또 사랑도 많이 받고 하지만 뭐 BJ로서 이건 당연히 숙명이고 그런 거겠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예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막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계실 거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단단해지자 라는 얘기를 오늘 오전에 저희 둘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좀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예 좋은 그런 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가 어 이번에 사실은 거제도 갔다 오면서 예 좀 마음이 많이 어 안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주영이는 항상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티를 많이 내려고 했고 저는 또 이렇게 막 일부러 더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도 이게 짤 같은 게 막 남고 막 키갈갈기고 뭐하고 했는데 뭔가 우리가 뭐 좀 안 보게 되는 사이가 되거나 그래버리면 굉장히 이게 또 스트레스로 남더라구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오늘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조금 바빠질 거에요 이제 생일까지만 딱 방송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생일인데 원래 사실 오늘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주영이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다 나한테 맡겼어요 오빠가 얘기하고 싶은 타이밍에 얘기를 하고 그게 맞겠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또 생일인데 너무 또 기분도 좋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이나 저 잘 가 입어라 입어라 네 이럴줄 알았다 더 신중했던 거야 나의 어린왕자님 나의 어린왕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내 딸간 뺏겼다 18 김주영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해요 저도 이제 남자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다 하고 네 생각을 다 하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지금 나와 음 음 18 공병 주우러 갑니다 축하풍 준비해야겠네 음 음 나이스 타이밍 음 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애 지금 하 나 오랜만에 집 나간다 18 와 음 형 축하해 그래도 계속 우승 팔아 줄 거지 음 음 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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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영 베이는 똑똑해서 코트 차 얻어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편했었나본데 점수 많이 준 듯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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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 스타가 너 좋아한데 민 시작한 애는 미래에서 왔누 네 자기야 우리 애는 어쩌라고 흫 와 망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세콘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축하해 경혼을 줘 나 행복하다 음 와 저희 일관 메스크 수용소는 윤태우님의 결혼을 축하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기금 천만원 간다. 변혼고리내라. 진짜로? 박언은 설득. 박제해야 돼. 박제. 고기 먹었을 때부터였나요? 와. 추기금 모으러 떠납니다. 이제야 목 놓아 외쳐봅니다. 액며 액며. 형 좀 봤을 때 올해 귀인이 온다더니 그게 김주영이였네. 아이고 저에게도 귀인이죠. 우리 청첩장 줄 거야? 언제부터였는지 썰 좀 풀어줘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있으시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속 시원하다. 얘기하니까. 주영이가 그동안 좀 만고생이 심했어요. 내가 너무 얘기를 안 하고 방송에서. 저희로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또 뭐 깨끗한 놈이 아니고 과거의 잔재가 좀 많이. 아직까지도 그런 걸로 또 회자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주영이 답답해서. 속이 찢어졌게도 착한 즙 인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로. 케이 어서온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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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네. 코티야 너무 좋다. 음. 흐흐흐. 그래서 저 일단은 그런 일들로 앞으로 조금은 바빠질 예정인데. 최대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방송하는 그 시간에는. 저는 이제 방송을 할 거고. 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네. 근데 이제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또 이 타이밍에 맞춰갖고. 되게 또 좀 타이밍에 안 좋게 좀 많이 아프세요. 나도 참 척장 줘. 그래서. 참여해 회식 좀 하게. 네네네. 그래서 저희 어쨌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다 뵙었고. 그때. 저 언제였냐. 추석. 추석 때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진짜 윤희린이 장가를 간다. 가족들끼리 밥 먹고 이렇게 할 때. 그 주영이도 와갖고. 우리 가족들을 다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영이가 이제 나이가 서른이고 제가 이제 서른여섯이에요. 예. 굉장히 사주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습니다. 닭띠랑 토끼띠랑은 진짜 안 맞거든요. 근데. 근데 언제부터였는지. 걱정을 했는데. 많이 줄 수 있어? 어이. 주영이가. 진짜. 그. 좀. 똑부러지고. 또. 저보다 똑똑해요. 머리가.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방송은. 노잼이죠. 방송 너무 노잼이고. 방송은 좀. 저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쨌건 제1의 존재가 또 윤태훈이고. 제1의 존재가 김주영 아니겠습니까. 제2의 존재가 또 노래하는 코트고. 그런데. 제1의 존재로서 저희끼리 있을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나를 편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또. 굉장히. 든든했어요. 제가 이렇게 덩치 크고. 무뚝뚝한 내가. 이렇게 여자한테 든든함을. 이렇게. 느껴본다. 이거는. 아이고. K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K야. 너무 고맙다. K야 너무 고마워. 결혼하면 와라. 하하하하. 그래서. 일단은. 내년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좋은 시기를. 잘 잡아서. 예. 이렇게. 저희가. 예. 결혼 전제로. 일단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순히 사귀는 걸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뭔가. 좀. 저 나름대로도 생각 많이 했고. 확신이 섰어요. 그리고 주영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저희가 만나면. 저희가. 지금. 엄. 하루도 빠짐없이 붙어있었어요. 제가 대구 내려간날. 제가 대구 축가 부르러. 간 날. 예. 그날을 제외하고는. 그날도 저녁에 와서 만났어요. 네. 저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같이 있었어요. 예. 주영이는 여기서. 차타고. 5분 거리에 있고. 네. 어. 여행도 당연히 같이 갔죠. 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이거 얘기하기가 되게 그랬던 게. 여러분들한테 막. 진짜 쌍심지를 키고. 아니. 뭔 주영이란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행도 같이 갔었고. 예. 다. 모든 걸 같이 했어요. 지금까지. 같이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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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뭔가. 주영이랑 있으면.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저 나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코드 방송 최고의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행사진. 셜록. 봉지들 보고. 개출? 음. 하하하하. 우리 조카는. 언제 봐요? 음. 음. 내 일할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많을 텐데. 뭐. 이꾸어주시는 아주머니 꼬신 거야. 네? 하하하. 제가 이제 저. 형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좀. 서로의 관계를 잘. 지키려고. 서로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아직 모른다라는 말이. 참. 저기하네. 너 얘기하고 싶은 거 없나?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근데. 어. 왜. 왜 그렇게 갑자기 쫄았어? 얘기하니까. 아니. 그. 막상 얘기하니까. 너 속 시원하지 않냐? 어. 속 시원해. 근데 어쨌든. 코트로서 여러분들 밥친구 계속 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옆에서. 얘가 진짜 좀 그랬던 게 뭐였냐면.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응. 내가 혼자서 단양 여행 가고 강릉 갔다가 그래서 공지에다가 사진 찍고 바이크 뒤로 사진 찍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안 갔었다고 내가 계속 발뺌하고 그랬었는데 주영이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같이 간 것처럼 하기를 바랬다는 거지. 근데 그걸 계속 티 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티 안 내고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신중했던 건데 얘는 계속 그걸 티를 안 내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 있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세컨드를 하는 건가? 노래하는 코트가 아니 그러니까 노래하는 코트가 아니라 저기 태훈이 오빠가 여자가 있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나를 두 번째로 만나는 나는 뭐 세컨드려나 하면서 그런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기에 우리가 맨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람 피고 있는 줄 알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좀 많이 쪼임당했어. 뭐냐면은 계속 쏘더라고 언제 밝힐 거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때 뭐 다 얘기했으니 뭐 다 얘기했잖아. 근데 어쨌든 뭐야. 그저 알파 매일 대혼 게이. 아니 너무 근데 그 티가 많이 났어. 아니 그런 걱정은 원래 처음에 안 했어. 왜냐면 우리는 맨날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허도 왜 그렇게까지 너무 사진이 티가 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거 난데 이미. 그런 거 같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뜻이었지 그냥. 그랬었어. 그래서 뭐 좀. 앞으로 서로 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오. 예. 볼 뽀뽀뽀 한 번 해줘라 주영아. 어. 방송에서 볼 뽀뽀뽀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잖아. 그 펜션 간 거 잇다 물고 있었습니다. 졸라 웃겼습니다. 한 김 키우 키우. 여기 뒤에 있는 게 여기 있잖아. 여기 같이 간 거야. 아 맞아 여기. 이거 찍을 때 제가 같이 있었어요. 여기를 같이 간 거야 여기를. 이때 아이폰이 더 잘 나오는데 이러면서 옆에서 공시랑 됐어요 제가. 바이크 타고 같이 여행 갔어요. 이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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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 시원하다. 맘 편하다 이제. 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늦게 얘기하고 계속 어거지로 막 여러분들한테 티나는데 티 안내고 했던 이유가 내가 화낙 저기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아이고 우리 또 공삼수트가 공삼수트 너무 고맙다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목표가 잘 살아요 왕자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같이 또 만들 거예요 하나를 그래가지고 저희 목표가 부부 채널 만들어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유튜브 찍는 날 그리고 이제 수요일과 일요일은 내 개인 방송하는 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뭐 밝히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재미 주려고 하다가 좀 오바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고 또 티 안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도 좀 있었으니까 오늘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방송으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저도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감사합니다 주영이한테 방출 땐 진탠으로 서운했지 그치 나도 내 걱정은 뭐였냐면 약간 아 이건 뭐 기념인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 왜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진심을 왜냐면은 선점해가지고 9시쯤에 8시쯤에 방송 켜가지고 자기 개인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내 중손들이 다 들어가져 있고 거기서 막 2시간 동안 그냥 이쁜 척하고 노래나 부르는데 거기 막 2만 개 막 18,000개 막 40개 넘게 싸져 있고 이러니까 내 나를 방해하는구나 내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은 아주 나쁜 생각을 잠깐 했었던 적은 있었어 근데 다 풀렸지 왜냐면은 방송 끝나면 항상 와가지고 밥 챙겨주고 같이 또 커피 마시러 카페도 여기저기 다니고 또 바이크 같이 타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피해 형식 봉퐁 태훈 오빠가 리아주아한테도 엄청 잘해줘요 그리고 우리 엄마나 누나도 되게 놀랬어요 왜냐면 내가 여자를 집에 데려온 적도 없었고 데려와서 만난 여자라고 보여주고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처음이어가지고 우리 엄마도 엄청 놀랬었어 엄마랑 누나랑 살면서 이렇게 진지한 한 적이 없었다고 태훈이가 아주 엄마나 누나랑 굉장히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듣더라고 저도 이제 수요일에 아빠가 제주도에 계셔서 제주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전화통화했는데 아빠도 축하한다고 염무 근데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전장에 잠깐 끌게 너무 일찍 발표한 것 같아 아 뭐야 갑자기 아니 왜냐면 너가 수요일날 아버지 뵈러 가는데 아버지가 그놈은 안 된다 아니야 이미 전화로 얘기를 다 끝냈잖아 그때 얘기해줬잖아 괜찮아? 근데 이제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오빠 누군지 알아 이미 오빠 유튜브도 다 봤어 정주행 까진 아니겠지 사실 이런 걸 다 상견례 끝나고 발표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이미 예정 중이니까 뭐 뭐야 예 그래서 갑자기 왜? 아니 여러분 근데 그건 없을 거야 그 속도주행? 속도위반 속도위반 와 지스러워 아니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속도위반 이런 건 절대 없을 거야 예 제가 결혼할 여자만큼은 어 속도주행 제 로망이 있거든요 결혼할 여자만큼은 어 뭔 말인지 알죠? 더 딥하게 안 들어갈게요 그럴 이유는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이제 이색 계획도 다 얘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만큼 저 좀 큰 어떤 저기니까 사실 너무 앞으로가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왜냐면 오늘만 좀 스윗할게요 아 진짜 주영이가 옆에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예 너무 든든했고 너무 예라면은 진짜 좀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방송할 때는 오늘의 이슈할 때 결혼에 대해서 이런 글들을 볼 때 아 이 여자다 싶은 날이 남자에게 온다 그날을 넘기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혼주의 그런 자료들을 볼 때마다 자꾸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커뮤니티의 충이니까 내가 커뮤니티에 절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이제 조금 이걸 넘기는 게 맞나 내 마음은 결혼하라고 시키는데 내 머리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거에서 엄청 내적 갈등이 심했어 어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 비혼은 진정 비로소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이 된다고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행복하게 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그렇다 그치?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과 다르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내 취미마저도 이렇게 함께 해주려고 했던 여자가 없었어 주영이는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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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야 모든 게 그리고 잘 챙겨 나를 엄청 잘 챙겨 어 근데 반대로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랑 거의 집에서 이렇게 있는 적이 잘 없어 맨날 어디 가 다녀요 맨날 바이크 타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그랬었지 그게 너무 힐링이고 솔직히 정신건강에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론은 둘 다 만나고 나서 서로 간에 같이 느꼈던 거야 그 안정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랬었어요 잘해야죠 제가 또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빠가 리아주와 산책시켜줄 때 뒷모습 보고 좀 많이 반했어요 음 근데 그건 한 번이야 이제 앞으로는 산책시키기 힘들 것 같아 애들이 나보다 걸음이 빨라갖고 또 또 또 또 어 천천히 킬게요 이제 소리 아 애들이 나를 산책시키는 것 같더라고 응 주아랑 진짜 잘 다녔어 흔적었어 2023년 시즌 3호 결별 흐흐흐흐흐흐 한강이니까 빨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돌려놔 아흐흐흥 왜저래 대충의 그런 글들은 자기가 실패한 사람들이 쓴 글이야 영영받지마 내가 아니면 돼 응 음 막죠 우리만 아니면 되지 응 둘이 결혼하게 되면 랄프는 먹게 되는 거야? 따로 살게 되는 거야? 그 얘기도 다 했습니다 예 어제 랄프랑 만나가지고 다 했고 어 살 배라고 되지 새끼야 응 이 색이 성격상 지금 식장 날짜 잡히면 굶어서 살 뺄 거 같아서 걱정된다 살 안 뺏어도 되지 않나 왜 이제 선언한 이상 헤어지면 주옥 되는 거야 잘해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안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지 말하기까지 나중에 천천히 자세히 말하겠지만 주영이랑 방송하다가 자기 여보 했을 때 그동안 아찔 했겠노? 그땐 싫었지 짜증 났지 왜 자꾸 티 내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 근데 오빠도 그랬어 아무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결혼식 시간 가도 될까요? 마음고생 많았어 당연히 날짜를 일단 잡아야 돼 그리고 양측 지반끼리 얘기가 다 되고 나서 이제 그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지금 밑그림만 그려놓은 상태고 사실 그때 공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너무 감사도 드리고 이런 타이밍이 안 올 것 같아 이런 타이밍이 안 올 것 같아 갑자기 느닷없이 개인 방송하다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흐름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아차리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랄프도 그러더라고요 아 형 결혼해야 돼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 우리 식장 가도 된? 음 다 오셔야죠 울리면 바이크는 줄여라 걱정돼 음 다 오셔야죠 우리 12년 동안 서로 좋았잖아 근데 형만 양지로 올라가겠다고? 은하이크 하늘든 걱정마 콧밥으로 식장 다 채울 수 있다 오오오오오오오 랄프야 너도 이제 결혼해도 된다 아 랄프는 안 잘리고 랄프는 이제 이게 랄프도 지금 굉장히 우리보다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2년 됐죠? 랄프야? 오늘 500일이에요 오늘 500일이에요 오늘 500일인데 내 생일이랑 500일이랑 값쳐버렸네? 그러네요 나 또 네 여자친구한테 엄청 미움받겠다 제가 일할게요 대신 아니야 근데 이미 다 얘기 나온거라 나 500일인 줄 몰랐네 그래서 랄프는 저기 여자친구랑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전셋집을 제가 얻어줄거에요 전셋집을 얻어줄거에요 그 얻어줄거고 거기서 이제 그 그 랄프가 여자친구랑 좀 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줄거에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전셋집을 일단 얻어줄거고 또 저희는 저희가 또 살 집을 구할거에요 네 일단은 강아지들이 저희가 이제 뭐 솔직히 둘 다 코드는 우리 둘 다 굉장히 가까워졌던 코드 중에 하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좀 인생을 좀 이제 즐기면서도 살고 그래야 되니까 네 뭐 같이 바이크 타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강아지들이 또 걱정이 되니까 또 어머니 집에 가까이 있고 또 지금 친동생이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퇴망곡 퇴망곡 형 나 나름 23만개 쏜거 같은데 나도 불러줘 아 알겠어 어 알겠어 알겠어 결혼하기 전에 일본 여행가자 날짜 잡히면은 저기 우리 코사단들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닉네임들이 다 있고 하니까 복귀하고 나서 정말 많이 도움줬던 코사단들 그리고 또 어 있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말고 다 청첩장 싹 다 뿌릴거에요 그때 날짜 잡히게 되면 네 양양 다와 다와 싹 다와 음 그래서 그 그렇게 할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어 이사는 아마 하남 네 하남시도 불러줘 하남시 쪽으로 네 미사신도시 미사신도시 약간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항상 뭘 얘기할 때마다 내가 너무 미움을 많이 받다보니까 뭐 코트 돈보고 여자가 붙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았잖아 솔직히 너도 너도 그 얘기 너무 싫었잖아 어 모든건 반반입니다 이미 부모님하고도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모두 반반이에요 예 집 결혼준비 식장 뭐 모든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50대 50입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예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이 맨날 검유에 절여진 얘기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거지 근데 그거 본인이 얘기한거 아니잖아요 저거 얘기했어 본소리에 내가 했는데 예 여기서 어떻게든지 저기 이미지 가져갈라 그러네 이 얘기 내가 꺼냈어 여러분들 제가 꺼냈어 어 이 얘기 내가 꺼냈어 속지마 이건 내가 꺼냈어 같이 꺼냈죠 같이 꺼냈죠 같이 꺼냈어 같이 꺼냈어 주영이가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예 얼마 모았냐 물어보니까 정확한 액션 얘기 안하는데 많이 못 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참 이거 뭐 저 원룸살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나는 반반이 맞다고 봐요 예 진짜 요즘 트렌드가 또 그거잖아 그래서 좀 우리 콧박이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점이야 어떻게 보면은 코트 형은 결혼 반반으로 했다 음 어 그죠? 응 잘했죠? 예 근데 진짜 찐으로 반반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손을 이게 빌리는 거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죠 예 주영아 앞으로 더 와줄게 음 찌릿하지마 음 더치팽이 문화 좋습니다 음 음 아이 좋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음 아휴 야 바람소리 너무 들린다 무섭다 어 랄프야 다 닫아라 음 음 음 음 음 근데 뭐 천천히 그 하겠지만 사실 준비 음 음 음 뭐 뭐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죠? 이 저기에 대해서 네 주영이는 좋은 여자니까 반응 없고 들어거지 음 맞아 진짜 정말 좋은 여자야 정말 좋은 여자 어 코트야 나 짤품으로 3만개 쐈다 10년 동안 나도 불러라 우와 알겠습니다 예 계단식들아 축하만 해라 정모는 결혼식장에서 하시죠? 야 삼촌 낳아봤어요 진짜로 예 멋지다 두 분 나음이 계획은 어떻게 세웠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얘기할게요 천천히 얘기하고 아 아 아 그것도 다투자니 형나도 잊지마 청첩장 음 생각해둔 줄에 사회의 주가는 있나요? 일단 뭐 그런거 다 나중에 얘기하는거고 나중에 다 준비하는거죠 아 그리고 진짜 내가 뭔 소리 들을까봐 뭐 뭔가 막 어떤 글 보고 막 어떤 댓글 보고 어떤 쪽지 보고 막 음 서로 흔들리고 그럴까봐 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막상 얘기하고 나니까 이렇게 축하해준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음 음 음 음 맞아요 우린 좀 대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 그니까 그것도 좋아요 음 예쁜 주영 누나 잘해주십쇼 눈물 흘리기만 해보소 음 아뇨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었어요 이거는 응 맞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고 나는 랄프한테만 얘기하고 저도 악당스트 어 주영이도 주영이한테 랄프 같은 존재가 있어요 악당스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각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음 그런 부분이에요 예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사귀는 거 아니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아니 아니 그니까 친구 뭐 이런걸 다 떠나갖고 그렇죠 어 그래도 사회는 쿨이형이지 그니까 그 아 당연 그 근데 그건 내가 부탁을 해봐야지 뭐가 될 거 중요한 거는 그거야 여러분들 그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음 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음 타비제이는 완전 이제 그거지 약간 좀 외부적인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음 둘 다 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다 배제해놓고 우리 둘만 그 울타리 내에서 키워왔거든 음 왜냐면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음 알바노 이제 애들 내려놔 응 애들 내려놓고 좀 돌아다니게 놔두고 위에 잡아줘 왜 계속 그래 안고 그 뒤에 있나 어 어 리허도 가서 자 옷 벗겨줄게 덥지 응 이게 오늘 또 오빠 잔칫날이라고 옷을 이렇게 입고 케이가 내가 이렇게 확고한 것처럼 보여서 놀랬다고 그 사람한테는 한 번 한 번 누구나 이제 그런 어떤 저기 그 큰 저기가 오는 거지 응 응 응 축하는 역시 지우멘이지 응 응 근데 이색이 중대 발표한다고 머리 만지고 셔츠 입고 온 거 귀엽네 그게 뭐야 지우기 땜에 난 여태 뭐랬나 뭐 그 뭔소리야 컨투미님 채널로 카톡은 보냈는데 카톡 보냈다는데 라이페야 웃겨요 응 뭐 있어? 카카오 채널로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거요? 아까 설마 감동란 100g이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웨딩업체 하고 있다고 아 웨딩업체 웨딩업체? 웨딩업체 웨딩업체 웨딩업체에 전화권이 취소했다고 생각했어요 어 이거 잠깐만요 뭐야? 무서워 뭐야 이거? 잠깐만 왜 욕하라 그래? 지금부터는 욕을 안 할거야 이지에 어울리는 오이도 마실수 이때는 여보? 그냥 여보 뭐하러 이런 듯이 한 것 같아 아니야 절대 안 했어 여보라고 한게 아니야 여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보 귀여워 아 마이크 씌울게 글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쓰리 봤습니다 아 우와 이게 9월 19일날 올라왔었네 우연히 인연이 되고 인연이 사랑이 된다 근데 밑에 이런 새끼들 때문에 문제인거임 이런 댓글 우와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다 부정적인 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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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자녀계획 이세계획 뭐 이런거 전혀 얘기 안 했었고 어 그런 얘기들은 이제 조금 천천히 예 저기 할 거예요 예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바람소리 좀 어떻게 해보라는데 랄프야 ㄱ ㄱ ㄱ ㄱ ㄱ 지금 더 확실한 확고한 뭔가가 있으면 그때 얘기해야지 했는데 이런 얘기는 나온지 조금 뱉고 어 진짜 진지해져가지고 그런거니까 왜냐면 이제 결혼이라는건 이제 집안과 집안과의 그거 만남이기 때문에 어 저희 둘만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런게 절대 아니거든요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정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거죠 음음 넌 너 좀 표정이 좀 무거운 것 같다 주영아 아니 좀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서 그러는거야? 네 어 난 물어보자 난 내가 너는 내가 왜 좋았어 나? 어 음 음 음 좀 묻어남이 좋았어 어 어? 나는 좀 오락가락이잖아 어 근데 오빠는 좀 이렇게 뭐 묻어 하거든 주영 게이야 앞으로 꼬들밥 잘 차려줘야한다 흐흫 흐흫 오빠 싫어잖아 네 음 묻어남이 좋았다 그런 성격성 성격으로는 그런게 좋아 어떤거지 오빠는 별로 이런 감정 기복이 막 심하지 않잖아 나처럼 음 어떤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되지 않잖아 흫 그게 뭔 말이야 아이씨 알아듣지 마세요 주영 게이 담당 일진 못하겠네 . 음 흐흐흐흔 그런 게 제일 큰 거 같아 오빠가 13년간 이 일을 하면서 대본이라기보다는 항상 방송 끝나고 뒤지곤 났지 주영이가 자꾸 찐템 부리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오빠가 자사다다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지키고 있다는 거 자체는 되게 리스펙트하고 멋있는 일이지 내 삶을 뭔가 같이 그냥 돈 많고 명짤바사라고 하면 그게 방송감이야 최대한 악독한 말을 해줘야 돼 방송같이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빨리 죽을 것 같겠네 오빠 진짜 눈 뜨자마자 먹고 다시 자고 그런 것들은 이만한 재테크 수단이 어딨어요라고 해주는 게 진짜 방송감이야 알겠어? 응 좀 앞으로 숙제야 주영이가 이런 방송감을 좀 키우긴 해야 돼 사람들 웃기는 재주 난 대신에 오빠가 사람들 평생 웃겨줄 수 있게 옆에서 잘 내주할 자신이 있어 와 우리 영영스트 우리 부회장님이셔 결혼 진심 축하합니다 와 영영스트 영영스트 왜 내 방송 안 오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코형 핑크셔츠 지은이응 잘 어울린다 내가 샀지 저번에 아이고 말하니까 너무 좋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쉴 때도 그냥 사진 야무지게 올려줄게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야무지게 올릴게요 야무지게 올릴게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시작을 할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카페에다 올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응 이제 그 인스타그램 시작해서 좀 올리고 카페에다가도 올리고 두 군데 다 올리는 걸로 할게 여러분들 응 생일까지 그 나한테 없는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도 싹 다 보내줄래? 응 어 대부분 건데 다 보내주긴 한 거지 아니야 안 보낸 거 되게 많아 우리 다 보낸 거 이제 없나요? 또 뭐라고? 우리 다 어울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이제 되도록이면 솔방 위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주영이랑은 방송 더이상 못해먹겠어요 음 저도요 너무 재밌..재밋대가리도 너무 없고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진짜 개빡치는 거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방셀 제가 찍어드린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엮여서 못 찍겠더라고요 으윽 흐윽 흐흐의 흐으윽 음 야 그래도 다 갤러리에 니랑나랑 찍은 게 되게 많다 흐흫 흐흐흫 그건 충격 반전인데 인스타그램? 가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페이스북은 할 줄 알아? 페이스북 알지 비슷해 맞아? 이따 웬만한 그거봐 어 깜짝이야 지금 사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사진 보내고 있어 잠깐만 여러분들 왜 나한테 안 보내 아니야 거의 다 오빠가 가지고 있는 거야 주영이 웃는 게 선하네 잘 만났다 애저야 오케이 묶음 사진 전체 저장 이 파트 거의 다 좋았어 여기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응 응 응 응 같이 바이크 타러 가 가지고 찍었던 사진들이야 이렇게 다 어 김주영 잘 가라 아하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근데 같이 찍자니까 지 얼굴 어이없어 난 이 땅이 진짜 킹 받아서 저 사진 버려버릴 뻔했어 펜션 같지 뭐 놀러갔던 거랑 거 잘 어울리네, 18 여기 진짜 이랬었어 너무 좋았어, 여기 갔을 때 사진이 왜 여기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진짜 좋아한다, 이때다 TJ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TJ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흐흫 이거 우리 집 화장대에 찍은 거? 응 아 저 방송 중일 때, 내가 방송 중일 오빠가 방송 중일 때 이거 우리 초기 때 응 잘생겼다, 저 사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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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어플 이거 저거는 그거지 암유소 어쨌든 아예 난 이거 이거 안 볼거야 이게 귀여워 헤더유? 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응 더 사진찍는게 없어서 내가 사진찍는거 워낙 안좋아해서 주영이가 그리고 진짜 어떻게보면 좀 독한 여자인게 어 사귀고 나서부터 혹시라도 다른 여자가 우리집에 출입할까봐 안방 화장대 앞에다가 자기 화장품 싹 다 진열해놓고 같이 찍은 스티커 사진같은거 싹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놓고 여자가 이집에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려고 어 무지하게 해놨더라고 진짜 아 뭐 어쩌라고 어? 아 진짜요? 우와 의리 쪄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갔던 그 펜션 사장님이신가? 아 근데 나이가 좀 있어 맞아 사장님은 핸드폰 잘 못만드셨어 어머니도 아 이거 두 분 밖에 안계셨는데 누구지? 마카펜션에서 우리 갔다고? 아 아니면은 다른 호실에 있었던 거 우리 전사용 없을걸? 응 응 주영계의 라견 2급 영역 표시 질퇴 영역 표시 ㅋ ㅋ ㅋ 존나 소름 돋는게 이 와중에 채팅으로 응 이거 다 구라였습니다 얼마나 욕 처먹을까? ㅋ 아 근데 순간 재밌을 것 같았어 ㅋ 근데 방금 사진을 보여준 이상 안되는거지 응 주아는 어디서 잡으시나 ㅋ ㅋ ㅋ ㅋ ㅋ ㅋ 순간 나도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ㅋ ㅋ 근데 우리 같이 다닐 때도 콧방이 분들 진짜 많았잖아 계속 마주쳤잖아 근데 그분들도 다 의리있다 주영계의야 일적으로 꿀잼여김술 먹방은 하게 해줘 왜냐면 워낙 밖이니까 응 여자들이 아 오 개소리야 ㅋ ㅋ 장난이야 장난 응 응 흠흠흠 네 혐.. 혐수치 살짝 올렸어요 방금 우선 깜짝 놀랐네 응 이제 자극적인 방송은 안하겠네 결혼은 매우 축하할 일이지만 매운맛 코트가 없어진건 좀 아쉽다 언제부턴가 약발방 안했었잖아 그때쯤이 시작이었다고 봄 약발방 같은 사악한 콘텐츠에 때려치자 어 나이 서른자섯 먹고 네 쌍에서 욕 처박는 코트형은 이제 안보는게 맞지 얘 생기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형은 충분히 그런 모습보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음 현생가요 주거기 너무 고맙다 음 주거가 너무 고마워 응 주거기 너무 고맙다 추천밀 주거기 너무 고마워 주거기 너무 고맙다 스승님 주거기 너무 고맙다 주거기 너무 고맙다 아니 예 아버지 step 스승님 시작 아침 스승님 다이 주거기 아 그런 것도 다 천천히 우리가 유튜브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얘기했던 게 어쨌든 일부러 이간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긁으려고 하는 진짜 쓸데없는 인생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너무 약속된 사이고 지금 결혼을 준비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통하니까 그런 헛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관통돼가지고. 괜히 관통돼가지고.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해주고 싶었어. 그냥 이제는 안 통해 약간 이렇게. 아무래도 방송하다 보니까 시발 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약발방 미워하지 마라. 약발방으로 떴다. 고형. 그건 맞아. 너 이색이 혹시 커플 브이로그 이런 양지 콘텐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알았어? 이미 하나 찍은 거 있잖아. 맞다 우리 찍은 영상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줄까? 저한테 있어요. 그거 바탕화면에 줘봐봐. 어 그거 최종분 아닐걸요? 그럼 없어요 저한테. 어 그건 컷팬즈만 한 거고 이거 최종분 제가. 어. 아 내가 너무 잔잔해서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보지 말자. 어 보지마. 음. 주요의 키우기 느낌으로 한다고 말한 거 같은디. 나 키우기? 아이구야. 그 가요이 키우기라고. 가요이 님이라고 있어. 유튜버 중에.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엄청. 엄청 이뻐. 엄청 귀엽고. 응. 근데 이제 뭐 브이로그 게 그거 탑이거든. 응. 응. 보여달라고? 라이프야 그럼 바탕화면에. 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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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일단은 메일로. 어. 메일로. 메일 거기 아이디 뭐야. ASD 보호사공사 네이버. 형님 저도 가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웨이비 바다 너무 고맙다. 응. 고마워. 오늘 만개 이상 사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완전 개땡큐. 응. 보냈나? 네. 쓱 볼까. 응. 으으으으으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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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야겠다. 난 뭔지 몰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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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재미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아 그냥 느낌 막 어떻게 찍었는지 넘기면서 보여주면 되잖아. 아. 어. 어. 지금. 그. 여기가. 제가 어디지? 경주 경주에서 인천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인 장례식장 빌렸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인간극장 같아 아줌마 아 왜 자꾸 아줌마라고 해? 나 아줌마 같아 아니 오빠 원래 예쁘다 예쁘다 하면 아줌마 하면 아줌마 되는 거야 예쁜 아줌마 바로 웃긴데요 여기 데시보드에 발 올리는 거 안 되는 거지? 그 매너 이런 걸 떠나고 법으로 안 되는 거야? 법은 모르겠는데 운전자의 기준에서 되게 꼴백이 지는 분이긴 하죠 이게 무슨 감정이야? 이 로브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만 스타벅스 경주 고문점 어 나는 나 못 먹지? 시켜놨는데 이미? 아 그래? 잘했다 돌체 콜더볼 돌체 콜더볼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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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데 다 놓고 마스크 브이로그도 나쁘지 않은데 음 소리 끌게요 소리 끌게요 소리 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뭐야? 철보리빵이 탄생한 집 어 단석강 이 집이 원조라는 얘기네 맹모맛으로 과자각 좋다 오 철보리빵 야 웃기게도 바로 마주편에 백도날드가 있는데 백도날드도 먹을까 우리? 비도 오고 하니까 응 그러면은 철보리빵이랑 응 철보리빵은 딱 맛만 보는 식으로 빵 한 개만 사자 아니 진짜로 진짜 한 개 사온다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세트를 먹어야겠어 맥도날드 가서 먹을 거야? 맥도날드 아니지 드라이브 스루지 아 오케이 어 차에서 조금 먹는 걸로 하지 그럼 일단 이거 사올게 그래 아 지금 김주영은 철보리빵을 사러 갔고요 마주편에 맥도날드 네 드라이브 스루로 빅맥 세트 먹어야지 이런 브이로그를 지금 처음 찍어서 그런지 되게 어색하네요 약발방 시밥슨 진짜 빵 한 개만 사오는 거 아니겠지? 어 왔다 어 오빠 어? 제일 작은 단위가 다섯 개야 아 진짜? 어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산 게 아니라 아 잘했어 진짜야 아니 어떻게 이게 빵이야 그리고 까줘 먹어보자 방부제야 그거는? 아니 이거 오빠 쪽에 안쪽에 같이 먹으면 아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가운데 뭔가 있는 거고 네 이건 무슨 빵이지? 이것도 찰보리야? 아니 에그 에그? 에그빵? 포크두고 뭐하는 짓이야 으아 기가 막힌데? 카스테라 느낌 난다 응 방금 리액션 뭐야? 아 몰라 깜짝이야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똑같은 냉동을 안해 그니까 으아 나 맛있는 거 먹고 돈 모아야 될 거 같아 이게 찰보리빵 먹다 보니까 느낀 건 떡이랑 빵 사이가 어딘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지역 유명한 빵이다 했을 때 성공한 거 하나 더 근데 왜 자막이 영화 자막이 빵은 항상 성공하기 힘들어 응 빵은 아니 근데 단양에 있는 마늘빵은 아 맛있어 좀 다르긴 해 맛있었어 우와 아 역시 우와 미쳤다 이거지 나 맥크리스피 디럭스 먹을래 나 맥크리스피 디럭스 세트 나 맥크리스피 디럭스 세트 야 배우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뭐 먹지? 맥크리스피 디럭스 세트 하나랑요 빅맥 단품 하나요 아 상하이버거 세트도 하나요 빅맥만 단품 맞으세요? 네 하나는 환타 하나는 콜라요 제로요 아 제로로 주세요 콜라 제로요? 네 아 보세요 아 그리고 죄송한데 오레오 맥플러리도 하나 주세요 나 급발진 뭐야 그럼 나는 오빠가 내게 그것도 시키는 줄 알고 이거 뭐지? 이거 왜 내가 이겐트 확인을 어디서 하는 거야? 뭔 놈의 브이로그다 저먹는 게 단호 내 땀밖에 안 되는 속셈이야 진짜 뻔하지 안 속아 이제 안 속지 경주 맥도날드 들려서 저희 일단 폭풍 흡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좀 기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상이 너무 맥락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이제 좀 진짜 좀 진지하게 연애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제가 찍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리는게 좋을까 하다가 또 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또 이게 너무 좀 쇼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진지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아줌마 아 나 왜 이리 안 보여? 형 얼굴은 찍지 말자 몰입 깨진다 진짜 대박이다 유아 뭔 짓을 했어? 몰라 똥을 못 사서 그런가 어 다은이 형한테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지 나도 얼굴이 말이 아니네 네 괜찮았는데 나는 차라리 안락연 찍자 그게 조개수 더 잘 나온다 멋있잖아 차에서 똥냄새 났는데? 응 나도 안 꼈거든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지하게 이제 연애를 약속하게 우와 잠깐만 이거 좀 봐야겠다 어 어 너 찻길이 부대친 거 뭐야? 어 옆으로 저기 된 거 같은데 뭐 진짜 나 담배한테 피고 자리 바꿔서 아 여보라 한다 오빠 어? 아니 옆에 온 게 아직 휴게소가 나오려면은 몇 십 킬로가 남았는데 기다려 아 그래? 어 좀 기다려 알았어 일단 자리도 좀 바꾸고 인터뷰도 좀 바꾸려고 그 낙동강 구미 휴게소 낙동강 구미 휴게소 낙동강 구미 휴게소 구미야 구미 구미 구미야 구미 구미야 구미 가볼게 오빠 나 이런 스윗한 거 찍어줘 내가 오빠 해주는 거 해줄게 해줄게 뭐야 아 뭐야 배바 미친 놈 그래서 뭐 이미 다 말씀 드린다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방송이 아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커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채널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왜 내가 말할 기회 안 줘? 낙동강 구미야 이건희가 변질된 날은 이후로 집어사라 암튼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누가 칼뜨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무 감정 없다가 삭히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만나기로 했고 음 그런거로 인해서 약간 여러가지의 계획을 좀 세웠는데 그중 첫번째가 이 유튜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잘생긴 윤태훈씨 왜 갑자기 저와 만나고 싶으셨죠? 아 일단은 어 간단 명료하게 뭔가 그 어떤 여자랑 있을 때도 이런 안정감 음 음 이런 어떤 그 든든함 음 여자랑 만날 때 난 든든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주영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 뭔지 알지? 응 서울사이버대학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너가 밈을 너무 모르다보니까 알아 서울사이버대학을 네 그래서 그런 좀 달라진듯한 내 모습을 보고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음 저희가 이제 정시적으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음 시절치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너무 쇼같애 그게 저희 사귀기로 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워낙에 오빠가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한 재밌어야 된다 네 그렇지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유튜브로 좀 이렇게 잔잔하게 저희 신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빠 근데 우리 유튜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네 지름이 싸네 천천히 보시고 아 유튜브는 그거는 비공식 11년 운전 실력 나은호 잘한다 급하게 이 영상은 내꺼에다 올리고 응 유튜브는 이제 만들어야 차차 만드는데 이번달 안에 만들어서 응 내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공식 휴강이니까 응 월요일 화요일 때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너랑 같이 응 그 영상 찍으러 다니는게 좋을 것 같아 응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응 다음 영상 올라갈 때 쯤에 해서 유튜브 새로 만들어서 응 영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아니 데이트 비용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뭐 사귈때 정떨어져 네 사귈때 사귈때 저기하는것들 다 저기 벌어내야지 응 응 다시 안니? 응 응 나중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그런거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왜요 누가 우리 커플 유튜브 커플 유튜버인데 누가 더 아깝나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응 월미도 같은데서 사람들 많이 유동용고 많은데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 피티커 붙이는거 뭔지 알지 응 응 누가 더 아깝나요 그 주유구 저쪽이야 그러니까 여기 서야돼 그거는 댓글로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코스트코 어때요? 아이C 시청자분들도 당황스럽지 응 코트는 참 재밌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노재민 여자와 사귀게 됐을까 응 코트가 너무 아깝다 그럼 우리 내 입장에서도 똑같지 팬이 있어? 아이씨 영화 끝나 어깝해 이런거죠 이렇게야 채널 이름은 고주부부가 맞다 멋있데 괜찮아 드디어 끝났네 Chile 채 sia 채널명 고요의 죽이기 고요의 죽이기 채널명 배바미친놈 오 나쁘지 않은데 울 것 같대 배바미친놈 배바미친놈 채널명 안다정한 부분 아예 싫어 다정한 부분 뭔지 알지 양지 못오게 할게요 굳이 채널을 만들어야 되냐고 그게 맞지 채널 만드는게 맞아 왜냐면은 나 잘어울린다 코트야 주영스트와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 유튜브 채널 코스트코 지린다 왜냐면 이제 내 인생에 내 인생에 3막이 시작됐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태어나는 순간 윤태훈으로 사는 순간이 1막이고 2막이 노래하는 코트로 사는 순간이 2막이고 3막은 이제 김주영과 윤태훈으로 사는 것이 3막이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시작을 하는게 맞고 0부터 3막 4년 남은 사막? 사막은 사막은 모르겠다 사막은 다시 혼자 된 윤태훈 아 잠깐만 웃자 야 어 우리가 그렇게 되겠냐 어 어 스트로 가자 하 하 하 나중에 뭐 애기 아빠가 되거나 이런거 안 빠졌어야 인생 이런게 되겠지 음 저게 그 급하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찍는 거잖아 주황이 배바비치도.. 자막 동승 야인시대 갔노 그래 저 폰트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일부러? 제일 안 어울리는 폰트로 한 거야 일부러 아까 그 얘기 했어 내 명언은 아니야 근데 일단 결혼해봐야 아는 거지 해보기 전까진 몰라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 너 안 봤어 저기 봤어 어 그래? 오늘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별로 대꾸해주기 싫었어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된장통 된장통 노래를 하나 가봐봐요 ㅋㅋ ㅋㅋㅋㅋㅋ ㅋㅋ ㅎ ㅋ ㅋ ㅋ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랄프랑도 같이 악당스트님도 같이 해가지고 좋습니다 보라푸 너무 웃기네 살 뺄 생각은 있어 담배 하나 피우고 올게 여러분들 살? 살은 뭐? 난 뺄거야 살은 얘가 빼야돼 내가 뺀 건 살이 아니야 주영스트의 타락 토큰 생태계 체험 그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기본적으로 다 흠뻑 화가 나신 분들이던데 거기는요 제가 최근에 약발방 영상 좀 봤거든요 니아 니아도 좀 가있어 저 새끼 집에 너무 관대해 도라인가 어떤 거 배요? 어차피 긁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포기할 건 포기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강아지요 지금까지 앉아있다 주영계야 이악 물고 4년만 참아라 왜? 40살 되면 뭔데? 주영스트님 고맙습니다 저런 세기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근데 나도 나도 사람답게 살게 해준거지 아니 40원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잘생긴거보다 듣는데 주영 유튜브 앞을 달렸을 때 마음 너무 아팠다 유유 아아 누구 때문인지 주영계야 진명이는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자 아하 아니 아니 그런거는 다 나중에 할 때 얘기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수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는 얘기 다 했거든요 전화로? 왜냐면 아빠 엄마가 다 멀리 계시니까 근데 수요일날 제주도 가서 아예 좀 자 얘기 다 하고 올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미 방송도 봤고 좀 다 잘 알고 있어서 주영스트 컴퍼니 리뷰 맛있어요? 그거 몰라요 아 그런 반응도 다 근데 방송에서 공유하겠지 오빠가 오빠 방송으로 근데 솔직히 오빠가 이제 방송에 집중할 수 있게끔 뭔가 준비에 있어서는 제가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식장에서도 오동사이 비즈니스 이옥사촌이라 할 줄 알았더니 공개했네 진짜 똘똘한 여자 만나서 다행이다 나 내 좀더 똘똘해져야지 방송이 좀 매우다고 아 근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했죠 지퍼 씌워서 솔직히 찐대 한 번도 뭔가 대본적으로 하자고 한 거 없었어 패메 소리도 안 나지? 패메? 어? 어 안 나 패메 소리가 뭐예요? 아니 안 납니다 아 나한테 패메가 많이 오네? 아 하나도 안 아 패메를 해? 몰라 패메가 오네? 뭐라고? 오빠 왜 그러나? 어 주영 게이야 누가 갈들고 협박함? 흐흐흐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딱 오늘 딱 이 정도까지 하고 좋은 분위기니까 여기서 딱 마치고 내일 제가 좀 일찍 올게요 예 내일 좀 일찍 오고 어 이거는 인정해줘야지 여러분들 예 미친 새끼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좋은담 그 저기 하고 정리 좀 하고 예 이제 오쇠를 지금 오늘 하는 게 나도 좀 뭔가 그런 것 같더라고 분위기가 어 내일 저 좀 풀로 채워서 할게요 여러분들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흠흠 풍받고 런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축하해주는 적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쏘신 분들도 다 만족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축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어떻게 방송적으로 엮여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아 내일 10시에 올게요 10시에 올게요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 내용 그냥 다 갖다 풀영상 올려도 될 것 같아 어떻게 되요? 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침이 8시라는데 추억 지발하네 애야 그래도 생일인데 수금은 더 해야지 아니야 이게 마지노선이야 아홉시 내일 10시에 올게요 에 아홉시ament 욱시 아홉시 오 여기 안녕 네 전부 아홉시 그 보 우리 우리